개봉 전부터 페미니즘 논란이 뜨거웠던 영화 캡틴 마블이 흥행 열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이 포털 중심의 평점 테러가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영아 기자입니다. 마블 최초로 여성 히어로가 단독 주연으로 나섰고 능력은 역대 모든 남성 히어로들을 압도합니다. 주연 배우는 공개적으로 대단한 페미니즘 영화여서 출연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젠더 갈등의 여파로 포털 평점 사이트에는 개봉 전부터 최하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본 관객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포털의 영화 평점 사이트는 관람객 평점이 아닌 네티즌 평점이 초기 화면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영화를 보지 않고도 누구나 점수를 매길 수 있어 이른바 평점 테러의 온상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대상은 국내외 영화를 가리지 않습니다. 젠더 갈등뿐 아니라 역사인식 논란과 정치적 편향성 논란 등 다양한 이유로 많은 영화들이 평점 테러의 대상이 됐습니다. 각 점수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관람객 평점과 달리 네티즌 평점은 최하점과 최고점에 몰려 있습니다. 특정 영화를 비방하고 폄훼하는 쪽과 이에 맞서는 세력 간의 치열한 전쟁이 수시로 벌어지는 탓입니다. 포털과 달리 극장들은 영화를 본 관객들만 매길 수 있는 실관람객 평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털에서는 네티즌 평점 대신 실관람객 평점을 선택하거나 작성자 아이디를 눌러 그동안 매긴 평점들의 내용을 찾아보는 것도 평점 테러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김영아입니다.